고막을 터러라 렛츠고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꺼내서 쇼다는 여러분들의 고막을 훔쳐서 탈탈 털어드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컬투쇼와 어울리지 않게 30분 동안 음악이 멈추지 않아요 저희 계속 살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을 터러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죠 K-POP 최초로 멤버 전원이 05년생 동갑내기인 그룹이에요 멤버 전원이 05년생이라고요? 네 청춘영화처럼 싱그럽고 풋풋한 첫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5년생이라니 정말 한번 한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리더 수아입니다 수아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인간토끼 둔화입니다 인간토끼? 05년이면 컬투쇼보다 한살이 많네요 컬투쇼는 06년에 시작했어요 우와 대박 그러니까 지금 18인거죠? 네 컬투쇼는 17살 엄청나다 누나들이 왔네요 9757님은 전 2005년도에 뭐했을까요? 기억도 안나네요 하셨고 라세칸지 3일밖에 안되어서 미모의 시력이 2.0 개환한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지금 데뷔한지가 얼마 됐죠? 저희 데뷔한지 이제 막 거의 5개월 6개월 올해 데뷔한 거네요 올해 7월 데뷔한거죠? 네 맞아요 첫사랑 이 이름을 왜 그룹으로 여태까지 누가 안 썼을까요? 그러게요 그룹소개 좀 해보실까요? 네 저희 첫사랑은요 일단 첫사랑이라는 뜻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평생나죠 평생나요 저희 팀도 평생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후보 없었어요? 다른 후보는 없었고 완전 바로 그냥 이걸로 딱 정해진거야? 너네는 첫사랑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멤버 전원이 2005년생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이가 많고 없고 없네요 다 친구들이네 분위기는 되게 좋았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수학년 온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고막을 털어볼텐데 먼저 첫곡은 첫사랑의 신곡 이걸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제목이 러브티컨 러브티컨 어떤 곡이에요? 홍보하시죠 네 저희 첫사랑 러브티컨은 17소녀들의 솔직하지만 서툰 사랑 표현법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안무가 소품을 좀 많이 이용했네요 네 맞아요 하트를 들고 네 여기 옆에 의상에 하트가 붙어있는데 이걸 이제 똑 떼서 심장박동 그래프를 이용한 안무를 저희가 춥니다 아 붙여놨다가 떼어갖고 네 본인의 하트 심장을 꺼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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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두근 이렇게 그러니까요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월드컵 응원도 깨알같이 했어요 네 개사까지 해서 월드컵송으로 그 노래를 불렀다고요? 네 맞아요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무대에서는 개사한 버전은 못 보여드렸고 이제 여기 하트에 저희가 대한민국 힘내라고 적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면에 있고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 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디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여기서 아 네 소녀들이네 소녀들 소녀들이 음악 나옵니다 나만 빼고 다 안아봐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기분을 설명해줘 How do you love? 널 보고 싶을 때마다 날 끝마다 붙여 로디컨 왜 아직 모른 척해 말도 안 돼 귀여워 어떻게 너를 좋아하게 못된 걸까 How do you love? 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 생각나 매일 밤 너를 생각해 이상해요 Hey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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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나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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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정말 첫사랑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와 설레게 했어요 잠깐 보고 있는데도 너무 귀엽고 감사합니다 9750님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 제 귀에 꽂히는 노래가 나와서 봤더니 첫사랑분들 노래였어요 좋은 노래 발견해서 너무 좋았어요 얼마 전에 다른 라디오에서도 봤었는데 코앞에서 보니까 더 이뻐요 하셨어요 750님 어디 계세요 저기 저분이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발견했을 때 진짜 기분 좋거든요 이 노래 뭐지? 너무 좋은데? 했을 때 그 기분 좋잖아요 플레이를 했을 때 싹 넣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되게 좋아요 저분한테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첫사랑의 러브티컨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노래 너무 좋아요 러브티컨 와 데뷔해서 활동을 하니까 어때요? 뭔가 뭔가 현실적인 감이 좀 느껴집니까? 네 뭔가 저는 사실 데뷔 때는 이제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와 내가 지금 음악방송에 나오고 있고 라디오를 하고 있고 이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었는데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하니까 아 뭔가 이제 조금 감이 잡히고 감이 잡혀요? 이제 음악방송 가서도 이제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그거잖아요 어? 내가 평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봤던 그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데 딱 나와서 내가 직접 거기 출연했을 때 그 느낌이 네 그렇잖아요 컬투쇼는 들어봤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그 버스기사님 탱탱팅도 제가 그거를 진짜 매일 밤마다 들었었거든요 버스 할아버지? 네 버스 할아버지 그거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심장이 떨립니다 그렇구나 음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첫사랑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수정은 수아씨가 선곡해온 곡인데 가수의 꿈을 갖게 해준 바로 그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은 제가 사실 원래 꿈이 발레리나였었는데 진짜 춤을 배우고 처음으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으로 이 곡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는데 막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구나 그 맛이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짜릿함을 느껴가지고 제 꿈이 아이돌이 됐었어요 이야 렉핑크의 네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네 정말 시한한거죠 원래 꿈이 가수는 아니었고 발레리나 꿈이었는데 네 이 노래 때문에 아이돌을 하고 싶어졌다 가수가 된거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공개 오디션을 보자마자 바로 다음날 개학을 했어요? 네 이게 제가 사실 처음 공개 오디션을 본거였어요 오디션은 처음이었는데 이 오디션을 보자마자 다음날 이제 학교 끝나고 딱 핸드폰을 열었는데 개학하러 오세요 이렇게 와있었어요 이야 너무 좋았겠다 네 엄마 아버지도 너무 뭐 적극적으로 응원해줬어요? 어 사실 적극적이진 않았는데 어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너 이거 힘들텐데 할 수 있겠어? 너가 경험해봐야지 이렇게 하시고 그냥 보내주셨어요 이야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지금은 사실 아빠는 원래 이제 자기랑 놀러다니고 싶다고 별로 안 좋아하셨었는데 막상 데뷔를 하니까 제일 열심히 홍보하시고 부모님 다 그렇지 뭐 막 프사도 막 다 이렇게 저로 해놓으시고 아 05년생 네 우리 아들이 06년생 오 진짜요? 와 저희랑 한 살 차이요 한 살 차이요 와우 자 2026님 같은 나이인데 리더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겠다 리더 동갑내기들끼리 리더는 어떻게 결정돼? 리더 있어요? 리더 없는 그룹도 가끔 있어요? 아 제가 리더인데 네 제가 아무래도 6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리더를 경험이 제일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두나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 리더랄게 그냥 막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제가 이끌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여튼 동갑내기인데도 막내 같은 친구가 있잖아요 네 한 명쯤 꼭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에아미요 에아미? 네 저희 팀 막내 메인보컬 구예아미라는 친구인데 제일 막내 같고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맨날 귀여워하는 친구입니다 다 같이 언제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떠주세요 완전체로 와서 한 번 무대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처럼 한 번 블랙핑크의 노래 쭉 들어볼까요? 자 6581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수아야 엄마 왔어 우리 딸 사랑해 감기 언능 나아서 엄마랑 여행 가자 안녕하세요 엄마가 왔더니 수아 엄마 왔어요 여기 지금? 아니요 안 계시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같은 거에요 마음이 그냥 엄마 같은 마음으로 엄마 딸이 딸이 수아래 딸 이름이 아 정말요? 네 딸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딸이 그죠? 네 애죠 몇 살이에요? 세 살 세 살 너무 애기다 세 살 수아 자 우리 다음 곡은요 우리 두나씨가 요리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음악 나가요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이 곡은 제가 요리할 때 들으면 너무 신이 날 것만 같아서 고른 아이유 선배님의 삐삐라는 곡입니다 음 직접 요리할 때 이 노래를 틀어놓고 요리해봤어요? 음 사실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랬으면 신이 낫겠다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요리할 나이는 아니지 뭐 네 그죠 그래도 숙소에 있으면 뭐 해 먹지 않아요? 숙소에서 과일 잘라 먹고 과일 잘라 먹고 시리얼 먹고 어 그냥 그런 것만 먹는 것 같아요 어? 요리가 아닌데 아 그건 요리가 아니지만 밥은 안 먹어요 그러면? 밥은 연습실에서 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아 연습실에서 먹고 네 숙소에는 그냥 들어가서 과일하고 시리얼만 먹어요? 네 그래요 걱정돼서 나 부모 같은 마음이니까 잘 먹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다니까 음 두나씨가 첫사랑의 먹방요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너튜브로 먹방밖에는 안 본다 아 네 먹방을 주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먹으면서 먹방을 봐요 음 맞아요 그 정도로 먹방을 되게 좋아하고 너튜브 틀면 알고리즘에 그냥 먹방 밖에 먹방이 쫙 떠요? 그래서 그냥 클릭하는 게 먹방이니까 누구 제일 팬이에요? 저요? 먹방하시는 분 중에 저는 일단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을 좋아해요 아흥 많이 드시는 한 번에 확 넣고 먹고 네네 완전 다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을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누구 누구지? 히밥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어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해요 히밥 뭐 찌양 네네 맞아요 맛있는 녀석들도 네 한입만 귀여워 와 그러면 둔화씨 만약에 아이돌이 안 됐으면 되면 뭐가 되어있을 것 같아요? 먹방요정? 네 저는 아무래도 저 혼자 먹방을 한번 찍어보지 않았을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어 좋아요 저도 그럼 한입만을 따라하면서 두입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나의 한입만 두입만 네 자 0417님 와 둔화님 너무 귀여워요 특히 웃을 때 빵긋한 볼이 짱 귀여워요 먹방 보지만 말고 맛있고 건강한 거 많이 많이 드셔야 돼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9809님 04년생인데 05년생이라니 충격적이에요 근데 미모는 더 충격적이에요 첫사랑 흥해라 한살차인데 어디가세요? 이 문자 보내시면 아 한살언니인거야? 한살언니야 한살언니 언니 언니한테 선물 하나 줘봐요 수아양이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한살언니한테 선물 좋은거 나와랏 나와랏 셀프왁싱? 아하 다른거 봐보세요 셀프왁싱 제가 한번만 더 뽑아보야돼 물이 나왔어요 물 물 좋아요 왜 물 물 괜찮으세요? 박수로 가는거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촉촉하게 왕 자 그럼 삐삐 아이유의 삐삐 쭉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우리 리더인 수아씨가 수아양이 가끔 힘들 때 원기충전하려고 듣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이 곡은요 데이식스 선배님의 한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이 곡 진짜 너무너무 좋고 사실 가사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충전할 때 들어요? 그럼 같이 들어봤어요? 우리 두나이의 노래 네 저는 수아가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때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가사도 너무 예쁘고 수아가 한번쯤 커버했으면 좋겠을 것 같은 곡 감사합니다 어때요? 다른 멤버들이 리더가 하는 데 따라서 잘 따라줍니까? 어때요? 어 네 잘 따라주는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너무 막 다들 친구니까 장난치는 게 더 강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데뷔하고 나서 제가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으면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동갑내기라 좀 약간 통제가 안 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뭐 룰 같은 게 있어요? 팀 내 룰? 뭐 이거는 시켜주라고 하면서 딱 만들어주는 거 일단은 룰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딱 3분 집중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꼭 제 말을 들어주기 3분 집중? 그러면 이제 네네 그러면은 얘들아 3분만 집중해봐! 라고 하면은 이제 다 3분 동안 조용히 제 말을 듣는 그런 룰? 맞아요 한참 수다떨기 바쁠 나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이면 그냥 아주 조그만 것 같고 야악 그렇잖아요 맞아요 와 재밌을 것 같다 근데 팀 활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팀 분위기가 되게 좋겠다는 느낌이 무대를 보면 딱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쪽 한번 들어볼게요 네! 데이6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자 다음 곡은 우리 두나 양이 멤버들과 아니면 혼자서라도 커버해보고 싶은 크리스마스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저랑 예암이 아까 막내라고 소개해드렸던 예암이랑 같이 커버를 해보고 싶었던 곡이었던 엑소선배님의 첫눈이라는 곡입니다 이 날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이 날이 크리스마스에요 네 지금 크리스마스 날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멤버들이랑 영화 또 나홀로 지배를 숙소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 네 TV에서 나오는 거? 네 저희가 근데 약속을 했어요 다 같이 보기로 이미 맞아요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영화 봤는데 또 봐도 재밌어서 맞아요 맞아요 재밌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TV에서 틀어주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지금 거의 서른 살이 넘었습니다 그랬을 거야 아마 나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어설픈 도둑 둘이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크리스마스 때는 그러면 숙소에 트리라도 좀 해놨나? 트리? 트리 분위기 좀 냈어요? 하고 싶지만 저희 멤버들이 숙소에 트리가 온다면 청소를 안 하고 뭔가 꾸미고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아 왜 하면 되잖아 치우면 되잖아 왜 예쁘게 딱 해놓고 치우면 되잖아 아무래도 그게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아마 돼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쉬기 바쁠 거야 들어가면 바쁘니까 그렇죠 첫눈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엑소의 첫눈 마지막 곡은 여자친구의 찐팬인 첫사랑이 생각한 여자친구 최고의 명곡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여자친구 처음 나와서 막 활동할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과찬이시네 진짜 진짜 여자친구 첫사랑 첫사랑 여자친구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요 어떤 노래입니까? 여자친구 선배님의 시간을 달려서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저희가 커버도 했었고 아 그래요?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첫사랑이 커버한 이거 보고 싶긴 하네요 어디다 올려놨어요? 네 저희 유튜브 너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뭐라고 치면 나와요? 첫사랑 시간을 달려서 첫사랑의 시간을 달려서 첫사랑의 시간을 달려서 치면 나와요? 네 근데 락 버전으로 편곡을 해봤어요 오 그래서 아주 색다르게 안무도 같이 똑같이 하고 네 안무도 편곡 이제 다르게 한 부분도 있고 똑같이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첫사랑의 느낌도 넣고 이제 여자친구 선배님의 고유한 느낌도 넣고 네 만나봤어요? 우리? 여자친구 멤버 중에 누구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저희 신비 선배님도 어 신비 만났어요? 네 유주 선배님도 뵀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직접 만나니까? 어 진짜 약간 저는 눈물이 날 줄 몰랐는데 막상 뵈자마자 정말 꿈에 그리던 뭔가 여신님을 만난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저랑 수아가 그래서 눈물이 엄청 흘렸습니다 잘 흘렸어요? 보자마자 갑자기 아우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이야 이것도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의 커버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0218님 친구랑 자취하고 싶은데 싸울까봐 걱정이 돼요 숙소 규칙은 어떤게 있으면 좋을까요? 단 둘이도 이렇게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데 아 저희 숙소 규칙은 일단 방에 들어갈 때 일단 좀 노크를 좀 하고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딱 열었는데 애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매너상 똑똑하고 바로 발칵 이렇게 여는 들어가도 돼 아니고 그냥 그냥 두 번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똑 나 노크했는데 이렇게 노크는 한 거니까 네 자 우리 첫사랑이 앞으로도 되게 꿈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말 데뷔하기 전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희 이제 팬분들과 같이 콘서트를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연말쯤에 한번 같이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요? 팬들을 모셔놓고 네 팬덤 이름이 있어요? 네 마음이라고 마음이들 네 또 이쁘다 마음이들 우와 꼭 이루시길 바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장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네 연기도 하고 싶고 MC도 하고 예능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많잖아요 저는 선배님처럼 라디오 진행을 해요 라디오 DJ 네 오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네 맞아요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직업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소통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스페셜 DJ로 와우 감사합니다 수아 형은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지금 연극영화과 학생이거든요 연기를 전공했군요 그래서 한번 연기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우리 첫사랑의 두 멤버 수아와 둔화의 매력에 쭉 빠져봤습니다 짧지만 함께 했었던 시간 행복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도 알려주시고 인사 좀 해 주실게요 네 저희 첫사랑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아직 1년도 안 된 해 병아리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계속 예쁘게 봐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마지막 인사 누나도 네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아 그럼 그럼 지금까지 첫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미소가 저절로 나오네 저절로 나오네 첫사랑의 매력에 빠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약간 첫사랑이 설레는 감정으로 남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Thanks you 안녕 안뇽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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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dang 4 Joy 도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